4 사실 실수는 없구요 셀 수가 없어요 자식이 다 부러져 있어요 척추 가시 돌기 라고 하는 척추 가시 돌기 네 이렇게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척추까지 이 뼈들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 이 뼈만 따져도 지금 이게 다 부러진 거예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어요 대아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몇 군데 다 부러져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게 한 군데도 여러 군데가 부러졌다는 거네요 뼈 하나가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지금 또 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작은 골절들은 티 안나는 골절들은 수없이 많아요 센서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시죠 이 정도로 많이 골절된 경우는 사실 교통사고나도 이 정도로 많이 부러지진 않아요 한 부위가 으스러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머리뼈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골절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으로 정은이도 시장하는 경우는 좀 더 많이 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잘 못했죠 그리고 그는 그분은 그분은 시장하는 경우에 대해 그분은 시장하는 경우에 대해 그분은 시장하는 경우에 대해 그분은 시장하는 경우에 대해 그분을 자고든 시장을 할 수 없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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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